시간이 되어서 2024년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에 깊은 영성의 뿌리를 내리라 라는 주제로 함께 첫날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이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조삼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구조삼과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조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죽게 맡길래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상을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조를 찬송하리로다 주아 내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풍랑이 찬찬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조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너는 내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는 내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보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님 주의 얼굴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를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의 신실한ame 사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금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과 깨아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네에 숙여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초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의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두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금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과 깨아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초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영원히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초롱하는 소리와 초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지금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임자여 주시고 고난이 동참하는 믿음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 고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담대히 거침없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손에 예배를 맡겨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고난 주님의 은혜 이 고난 주님의 은혜 우리 주님의 은혜 이 고난 주님의 은혜 이 고난 주님의 은혜 우리 주님의 은혜 이를 도와주시고 우리 너희 아이나 이 고난 주님의 은혜 경건과 절제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시작한 사순절 권한주간 첫째 날을 맞이하여 연동의 선도님들이 특별 새벽기도의 예배로 찬양과 말씀, 기도로 십자가 권한을 묵상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죄와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찬양드리게 하시며 주님의 권한을 통해서 저희에게 베풀어주시는 속죄와 구원의 은총을 감사로 받게 하옵소서 연동의 온 성도가 십자가 권한을 묵상하며 성숙된 믿음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당당하게 감당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필사와 통독의 훈련을 통하여 말씀에 더 깊이 뿌리내리는 신앙인으로 살게 하시며 130주년 기념 행사들이 잘 준비되게 하시고 더 영적으로 도약하는 교회되게 하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의 전쟁이 속기 종식되고 북한에 오판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4월 총선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겸손히 섬기고자 하는 국민의 대변자가 선출되어 하나님의 창조질서가 올바로 세워지고 나라의 이익과 국민의 눈물과 고통을 보듬는 진실한 일꾼이 선출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자의 격을 떠난 의사들의 쟁의도 원만하게 해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율의 하나님 병상에서 또는 가정과 유양원에서 여러가지 질병으로 병낮기를 간구하시는 성도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는 은혜를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과 여러가지 기도를 응답받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로 나의 구주삼고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연동해 성도가 깊은 영성의 뿌리를 내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새벽 일교구 가족들의 정성으로 준비된 차량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여 우리에게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기도들에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찬양단의 찬양과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그 신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세계 각체에서 영혼구원을 위하여 사명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위에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난주간 특별사벽기도의 첫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콜로스에서 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콜로스에서 2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한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우리를 받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굽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일교구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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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잠시 광고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고난주간 우리 수요기도회로 문화 예배로 드립니다 바리톤 이은광님 모셔서 저희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간증도 듣는 시간으로 문화예배에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성례주일로 지킵니다 1, 2, 3부 예배 시에 부활주일 특별 봉헌 있습니다 또한 오후에는 우리 오후 예배에는 부활주일 축하 음악 예배 있습니다 우리 게일 찬양대에서 준비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고난주간 특세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중고등부 성교비전 트립 바자의 준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4월 6일 오전 11시에는 우리 한식 합동 추모 예배가 있습니다 11시에 있는데 교회에서는 오전 9시에 출발합니다 오늘 우리 기한 찬양 준비해 주신 일교구 첫 찬양이라 쉽지 않으시고 또 많이 떨렸으실 텐데 귀한 찬양 또 이렇게 부활을 먼저 저희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얀 옷으로 맞춰 입으시고 또 귀한 찬양으로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다시 한번 품게 하신 우리 일교구 위에서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됩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특세 첫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오늘 골로세서 2장의 본문 앞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나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바울이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이 표현은 골로세 교회 사람들을 표현하죠 그리고 그 골로세 교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골로세라고 하는 도시로부터 떨어져 있지 않은 나오디게아 사람들에게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지 아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 골로세 교회 또 나오디게아 교회가 그 교회와 또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의 침투한 이단들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더불어 이 골로세 또 나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도시가 고도로 발달한 도시라서 그 가운데 세속화되는 그 교회 그 성도들을 향한 그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말씀 가운데 그 이단으로부터 이겨내고 또 세속화된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신앙을 지켜낼 것인가에 대해서 보금으로 바울이 이 두 교회에게 힘쓰고 또 그 마음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는가 사진을 보시면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지금은 다 폐화가 된 도시지만 엄청 넓은 도시입니다 대단히 발전된 도시이죠 그 가운데 세속화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세 교회도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예전에 예비의 새벽기도회 때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요 저희 성지순례팀이 가서 골로세 교회에서 저렇게 우리 이지현 장례님이 기도하시기도 했습니다 저게 골로세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표지판만 하나 달랑 그 표지판이 없으면 여기가 골로세라고 알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극도로 발전된 도시였고요 세속화됐는데 이 도시가 세속화된 것으로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울이 그곳을 위해서 마음을 쓰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라는 것이 오늘 1절의 표현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 골로세 교회가 또 라우디게아 교회가 저렇게 폐화가 되고 땅 밑으로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복음으로 힘썼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바울은 그 힘쓰는 핵심적인 내용을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을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빌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의 바울은 이단과 세속화로 흔들리는 또 그리고 쇠퇴해가는 교회를 향해 오직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그 안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저와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024년 고난주간 특세 첫날로 저와 여러분이 지키고 있습니다 무엇을 제가 전하고 여러분이 무엇을 들어야 할까 묵상하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전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저는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만을 전해야겠구나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집착 인형 같은 것들이 있죠 뭐 인형, 베개 그거 잊어버리면 아이들은 정말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어합니다 엄마, 아빠가 그거 대신에 맛있는 거 사줄게 엄마, 아빠가 돈 줄게 그거랑 똑같은 인형, 똑같은 베개 사줄게 해도 필요 없습니다 돈으로,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그런 인형이 있죠 그걸 끝내 찾아야만 아이들은 안정을 찾고 기뻐하고 행복해합니다 저희 신앙도 그렇죠 돈, 명예, 권력 그것으로 살 수 없는 보화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이렇게 이곳에 온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오신 분들 쭉 보니 먼 곳에서 오신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우리 연동의 재단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이유는 곳곳에서 이 자리를 지키고 이 성전에 오직 찬양과 기도로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이들이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성전 또 우리 연동계를 지켜주시라 믿습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보화와 같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늘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스인이 된 후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을 단순화시키기 위해 삶을 정리하고 인생의 군더더기를 다 잘라내면 끝내 저와 여러분에게 남는 것이 예수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바울도 이단과 세속화에 빠져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오직 예수뿐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오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야 한다 작은 예수로 살자 오늘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를 나의 중심으로 받았으니 우리는 그 안에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헬라어로 파레파테이테라고 얘기합니다 파레파테이테라고 하는 헬라어는 특별한 행위를 하는 것보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곧 예수를 주로 믿고 확신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꼭 그렇게 살아야 그리스도인 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있을 수 없죠 다 교회를 뛰쳐나갈 것입니다 이런 고민 속에 맥스 루케이더의 목사님의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맥스 루케이더의 목사님은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과 같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그 아들과 나누신 그 불변의 친밀함을 우리와도 똑같이 나누기 원하신다 파레파테이테처럼 일상의 삶이 예수님처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길 원하는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일상 속의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하죠 곧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될 수는 없지만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친밀하고 그 가까운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파레파테이테의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목회자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님의 목회를 어릴 때부터 쭉 지켜봐왔습니다 그 아버지의 겸손하심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헌신하는 모습 늘 닮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랑 똑같은 목회를 하기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종종 저희 아버지도 알고 또 저를 아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버지랑 똑같구나 너를 보니 아버지를 보는 것 같다 생김새가 똑같아서 그런 건 저희 아버님은 키가 굉장히 작으십니다 제 외모를 보고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처럼 산다는 것이 내가 예수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닮아가고 따라가고 그분과 친밀해지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처럼 목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저를 아는 분들이 너 참 아버지 많이 닮았다 아버지처럼 목회하는구나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예수님과 똑같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고자 한다면 그분을 닮고자 노력하시고 그분의 삶을 뒤에서 조곤에만 쫓아가고 따라가고자 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파레파테이테의 신앙은 일상 속에 아주 자연스러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가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작은 예수로 부르셔서 믿음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예수를 닮은 신앙이 오늘 여러분 하루의 삶 가운데 매 순간 그 하나는 예수 그리스의 삶이 드러나서 그 가운데 특별히 깊은 영성의 뿌리가 예수로부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학 때 만났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그 인격적인 성령님 만나기도 하고 또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로를 만났지만 정말 제 삶을 완전히 변곡점으로 바꾸었던 것은 대학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그 전까지 저는 성인이 되어서 모가 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저는 대학 때 나름 토론을 즐겼습니다 집요하게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논리를 파고들어서 그 말로 사람을 공격하는 것을 즐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후에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모가 나서 뼈쭉뼈쭉 튀어나와 있는 제 마음 실제로 제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 이렇게 모가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가 난 성격이 조금씩 둥그러지고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고 논리로 이기려고 하는 마음보다 그 상대방의 좋은 점 긍정적인 것을 찾아내는 눈이 제 안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불쑥 제가 쓴뿌리가 여전히 있어서 좀 그때 그 모가 났던 부분들이 여전히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제일 가깝게는 가족들에게 그러고요 가끔 성도님들에게도 그럴 때가 있는데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대학 때 친구들이 제가 목사가 되어서 제가 연동교에 와서 예전 대학 친구들이 몇 번 왔었는데 제가 이 단에서 좋은 얘기를 하는 게 그 친구들은 너무 어색하다고 얘기합니다 야 너 대학 때 안 그랬잖아 너 나 막 공격하고 그랬잖아 그런데 왜 네가 저 위에서 저렇게 좋은 얘기만 하니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그때 저의 모습이 얼마나 뭐가 나고 문제가 있었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정말 둥글둥글하게 부드럽게 만들어 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인격적으로 만난 예수님의 모습 닮아가고 쫓아가고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니 그 가운데 제 삶이 변하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안에 감사함이 넘치는 가운데 그 모난 마음이 바뀌게 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족해도 감사하고 넉넉해도 감사하고 잘못되어도 잘되어도 감사하고 어떤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그 가운데 예수를 통해 덤으로 사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앞에서 함께 부른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라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는요 패닉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러분 찬양에 보시면 이 크로스비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 패닉 크로스비라고 하는 작사자가 만든 건데 이 패닉 크로스비는 어린 시절 시력을 잃은 시각장애입니다 하지만 그는 평생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장애가 자신의 삶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 도리어 그 장애로 인해서 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뜨거운 마음으로 8천 곡의 찬양을 만들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녀가 그렇게 간증하면서 지은 시가 바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입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1절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등이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찾고 1절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겠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남아있는 덤으로 사는 인생 가운데 주 예수 그리소를 나의 주인으로 찬양하고 또 찬양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모난 인생, 뼈쩍뼈쩍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없죠 저 여러분이 평생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삶은 예수로 내가 구원받은 자 되었으니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로 살아갑시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중심이시고요 예수만이 우리의 뿌리이십니다 그 예수로 사는 삶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부른 찬양대로 이 세상에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찬송이 되어 한 주도 뿌리 깊은 영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함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해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기쁜 곳에 그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늘 던져 믿는 자에게 듣지 못하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늘 던져 믿는 자에게 듣지 못하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늘 던져 믿는 자에게 듣지 못하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이 이단으로 가득하고 세속화된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신앙 지키기가 참으로 어려운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골로세 교회가 겪었던 것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오직 예수를 붙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깊은 영성의 뿌리부터 예수를 부르짖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바레파테일의 예신앙을 통해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난 삶 삐쩍비쩍한 세속의 삶 가운데 이제 주께서 우리를 부드럽게 만들어주시고 둥글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 예수의 십자가로 덤으로 사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감사하는 것 외에 무엇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예수만이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모든 감사하는 삶을 통해 깊은 영성이 뿌리 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의 결단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고난주간 특세를 통해 여러분이 짊어지고 온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 원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일터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어 방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금전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업에 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은 여러 가지 문제 앞에 학업에 또 새로운 생명을 품고자 하는 마음에 자녀의 문제에 부모 안에 여러분이 짊어지고 온 모든 문제와 기도의 제목들 오직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것을 감사로 바꿔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붙들고 이 시간 말씀과 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간절히 마음속에 품고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자 서 싸우니 이곳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우리 영성에 그 문을 내려 주가 원하신 것들을 저희들 끌어올리길 원하오니 주께서 이루시는 것들을 우리 삶에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세속화되고 이단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오직 예수를 붙들고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하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파레파테이테의 신앙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삶 속에 예수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모난 마음들이 주님 앞에 통분해지고 부드러워져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오직 깊은 예수 그리소를 세상에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주의를 기쁨과 감사로 준비하는 이 고난 주간 가운데 주님 주님 저희들의 깊은 영성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말씀에 의대하여 깊은 곳에 오직 주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저희들 믿사 우리 그 모든 것 예수 그리소로 인하여 저희들 모든 것이 가능함을 깨닫습니다 오늘 저희들 짊어지고 온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오니 그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 안에 우리 일터 안에 생명을 품고자 하는 마음 하법에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영적인 문제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그 모든 것 응답으로 주실 예수 그리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성 깊은 곳에 주께서 음성을 주시고 그 가운데 응답을 주시며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의 마음 우리 내면 우리의 성령 깊은 우리 심령 깊은 곳에 계신 주 예수 그리소 만나는 주희들 되게 하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기도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곳에 임자하셔서 우리를 심판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오직 저희들 죽은 자 다시 살게 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 사랑의 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더욱 더 영성에 무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하신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고난 주간 저희들 결단하여 이곳에 왔습니다 저희는 올 수 없사오나 주께서 저희를 흔들어 깨워 여기까지 오게 하셨사오리 그 모든 것 우연으로 된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피련 가운데 이곳에 와서 죽게 기도하고 그 말씀에 결단할 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가 왜 이곳에 왔는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말씀 세상이 이단과 세속화로 물들어날 때 우리 교회는 나의 신앙은 오직 예수를 붙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레파테이트의 신앙을 통해서 작은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모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보혈로 그 모든 것 깎아내리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이제 감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모든 것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나의 찬송이 되어 이제 다음으로 사는 인생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주를 고백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구주를 고백하는데 감사하지 않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 오늘 시간 많은 기도의 제목 짊어지고 왔사오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무거운 짐을 지고 왔으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그 예수님 오늘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 내 가족 내 신앙의 문제 내 일터 내가 기도하는 중보자들의 문제 내가 기도하는 중보자들의 문제 환우들과 또 많은 이들을 위해 온 인류와 창조 세계를 위해 우리 안에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족 안에 새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부모의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암이 걸려 고통받는 가족이 있습니다 새로운 기업을 준비하고자 머리를 짜내고 지혜를 얻고자 주님 앞에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많은 문제를 가지고 왔사오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예수를 통해 감사한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말미야마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주님을 만나 심판과 재앙이 아니라 구원과 사랑을 경험하는 연동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주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고자 저희들이 한 주 지키고자 합니다 그 깊은 곳에서 주의 영성이 올라오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중심 우리의 뿌리가 되는 것을 깨닫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오늘 시작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 주께서 동행하여 주옵시고 한 주의 삶 가운데 작은 예수로 살아갈 때마다 모든 사람에게 주의 얼굴을 비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강구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녀님의 교통과 마치 후 역사하심이 예수로 우리 구주삼아 간증과 찬양이 넘치는 신앙으로 깊은 영성의 뿌리를 내리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특세의 예배자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주께서 사랑하시고 품으시는 우리 연동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옴 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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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